네! 그러고서도 또 있어요? 어 안녕 얘들아 나 처음보지? 나와봐 찾을 수가 있어 나와봐 아가야 아가야 왜그래 아이씨 이거 무서워 요마도 또 있어요? 얘네들 말고도? 아 이제 밤에 와서 밥먹고 저쪽 바깥에 나가면은 밤에 와서 밥먹고 가는 애가 있어 원래 여기 예산서 우리 아파트에서 온 애가 있는데 걔 지금 새끼 뱉더라고 또 또요? 응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가끔 와서 한 번씩 먹고 가 새끼는 여기다 못 낳겠네 얘네들이 있어갖고 새끼는 못 낳겠네 자 이게 여러분 벌꿀 전용 드럼이에요 벌꿀 전용 드럼 그래서요 한 6월달쯤 되면은 이렇게 자꾸를 따가지고 이렇게 벌 넣어서 타면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거 뭐라고 해주냐 예? 뭐라고 해주냐 아니 뭐 삶의 체험 삶의 현장이죠 뭐 요즘 연탄 모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애들 뭐 연탄 아냐고 다 모른대요 연탄이 뭐냐고 석탄은 안 돼요 석탄은 또 이런게 연탄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오늘 닦을게 이건가요? 다 닦아야 돼요? 다 닦으면 좋은데 다 닦을 시간이 그냥 그냥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일 이거랍니다 일단 뭐 일하는 거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일하고서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요 천천 CAP